그 다음 호크 타봅시다. 얘는 16인치입니다. 그 모나크는 15인치였는데 얘는 16인치 피커스 A 포탑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음 전체적인 둥근둥근 포탑이라 제 취향은 아닙니다. 잠깐만 야 후드 스킬에 저거 왜 찍혀있냐? 철갑들? 뭐야. 나는 무슨 세팅을 하고 탄 거지? 후드에? 흐흐흫 무슨 일이 일어났던거지 이거 그거임 테스트 함선 함정 생긴건 좀 잘생겼지 이 판하고 코드 뽑죠 님들 이거 영국 국기 닮았으니까 영국 위장 맞죠? 맞는 듯함 맞잖아 검은색 하얀색 빨간색 영국 국기도 빨간색 하얀색 맞네 맞네 영국 국기요 대공 주포 30초 장전 포해전 30초 빠르죠 부포 113mm 그리고 152mm 어뢰발사관 얘도 두개씩 있네 얜 여기있네요 함선 가운데 61노트 8키로 15800 대공은 중거리 530 오우쉐 중거리 500입니다 완전 극중거리 몰빵 속도 32노트 피탐 11.8 하지만 장갑이 어 눈물이 난다 tiet염ом 점 검은색으로 hehe 눈 enfants The women's 스펗 성공 전봇 체ać 이 과연 京 얘 건연 너무 높아 프랑스 정.. 그 리퍼블릭 같애 위에서 보면 좀 생긴거 괜찮거든요? 여기서 보면? 근데 옆에서 보잖아? 그러면 엄청 건연이 높아 그치 않아요? 지금 여기 이 선까지가 아마 시타들일거야 이 선 이거 보이죠 이거 내가 호크는 한판인가 밖에 안타서 모르겠다 지금 여러분들이랑 거의 같이 새거를 타는거에요 장전은 아마 31초 찍혀있을거고 포각이 좀.. 아쉽네? 이정도? 완전 나쁜건 아닌데 장갑구조 생각하면 나쁜거죠 이정도면 다른 전화점이었으면 좋았을텐데 16인치요 0도? 아니 나 뭐 건든거 없는데? 0도? 왜? 막혔대? 영상.. 뭐 켜져있는데? 뭐지? 8티어에서 7만이면 되게 낮은거 아냐? 8티어에서 7만이면 되게 낮은거 아냐? 어리석이 겐내는 너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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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넨 너넨 오버슛 에이 장바른은 8티어의 관점으로 가야지 근데 탄속 빠른 것 같은데? 최대 사거리 11초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인컴은 딱 코라서 일단 편해 편안해져 이게 스파실 꺼진 노케 66,000 후하하하 아 근데 장갑구조 생각하면 쟤네 걔네 체력은 조금 더 높지 실제적인 체력은 체감체력이라 해야되나 페바 맞으면 다 뚫려 엥가드 체력 71700 치텐 가판은 두껍지 않아 아닌가 두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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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같은데 얘 32 아니..50 아니었나 30이야? 근데 치텐은 15인치 오버매치를 막는걸 얘 27이잖아 머리통 얘는 25라고 발사각 얘는 좀 정상적이네 히히히 치텐 27 아냐? 독일 순량전함들 머리통 25였나? 히히히 근데 이게 탄속이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이라서 좋은것 같애 나 머리통은 통일로 알고 있는데 메이비 암 롱 이것도 지금 탄속 바뀌..아 뭐야 장전 바뀌었는데 내 클라이언트는 적용이 안되있네 딜레이 있다 1초 딜 능력은 나쁘진 않은거 같은데 백간 애들만 패서 그런가 탁아가 생각보다 시타 안나지 않아요? 전함신체..선체라서 전함신체라서 전함신체라..선체라서 역시 나같은거 빠르네? 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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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6이랑 같애? 근데 장전이 16 아 뭐야 장전이 31초네 대신 탄도가 딸려? 아 그러면 아 관통이 딸려? 그러면 크룩값 좀 건드렸나보네 뭐 10티어 주포니까 뭐 10티어 주포인가 9티어 주포인가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걸 버틴다고? 미쳤냐? 날레스칸테도 털리지 않을까 시카? 시카 베드 유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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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벌하다 잉? 여기서 10만 딜? 어 야 이걸... 떨군다고! 흐흐흐흐흐 아이 잘먹었습니다 나 이거 시타 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정도 걸리면 감사합니다 선회를 빨리 해야돼 왜 나만 괴롭혀 항무근데? 뭐야 혀무야 털리네 시타? 이딴게 전함 시타 털렸어 방금 난...흐흐흐흐 피해복구만 돌아오니까 털리네 그쵸 시그마...아 분산도가 좋은 대신 시그마가 좀 낮은데 어... 펀콜...아 뭐야 썬더런은 시그마도 좋아요 장난해? 아... 오 지자스 헤헤헤 1등 했으 이탈리아랑 프랑스랑 전환 분산은 똑같애 시그마만 차이 났고 11만딜 탱킹 7만딜 체력 7만짜리 치고는 탱 잘 썼죠